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위장관외과의 이혁준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암 중에 하나지요. 위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100%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인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에 살고 있는 세균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위는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호주에 있는 한 의사가 그 헬리코박터 균을 실제로 삼켜보고 이 헬리코박터 균이 위에 사는 균이고 위괴양 또 나아가서 위암의 원인이 된다는 걸 밝혔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 중에서 위암을 일으켜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고요. 또 이 음식을 먹으면 위암을 100%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먹으면 치료제처럼 쓰일 수 있는 음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위에 좋고 어떤 음식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소가 좋고요. 과일이 좋고 신선한 음식이 좋습니다. 나쁜 것으로는 짠 음식이 나쁘고 매운 음식이 나쁘고 탄 음식이 나쁩니다.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또는 오래되고 부패된 음식에 약해서 위점막이 손상되고 그게 위암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신선한 걸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위암이 100% 안 걸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어도 위암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균 감염도 있고요. 또는 일부 유전성도 관연되고 있고 또 비만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등이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암을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조기에 진단해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시는 여러 가지 암들 중에서 위암만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확립되어 있는 암이 없습니다. 위암의 진단은 위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다른 종류의 검사들, 즉 혈액검사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또는 심지어 상부위장관 조형술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것도 위암 진단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내시경을 통해서 많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된 위암은 대부분 95% 이상이 치료하고 나면 그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거의 대부분이 완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증상이 있어서 즉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체중 감소 또는 피가 나는 그래서 대변으로 피가 나오는 그런 출혈 등의 증상이 있어서 발견된 위암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진행 위암으로 발견되고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치료 결과가 매우 나쁘게 됩니다. 그러면 위암의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치료로 가장 대표적인 건 수술이고요.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내시경 절제술과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암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위암이 진단되면 원격전이 즉 위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의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위의 아래쪽 3분의 1을 절제하거나 또는 위쪽 절반을 절제하거나 또는 가운데 절반 이거를 유문보존수술이라고 그러는데요. 또는 심한 경우에는 위를 완전 절제하는 4가지 정도의 수술이 기본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요새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복관경 수술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도 가끔 시행이 되는데요. 로봇이 알아서 수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외과의사가 로봇 손을 움직여서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관경 수술과 거의 같은 하나의 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수술을 하고 나면 위를 절제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병리과에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조직검사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1기로 나오게 되면 즉 제일 좋은 병기로 나오게 되면 수술 만으로 마치게 되겠고 만약 2기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수술 후에 보조항암 육법을 하게 됩니다. 보조항암 육법은 보통 6개월 또는 12개월 정도의 두 가지 항암 육법이 위암의 표준 항암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2기와 3기에서 그 항암 육법을 함으로써 재발 확률을 10% 정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내시경 절제술은 조기 위암, 즉 1기 위암 중에서도 분화형이 좋고 암의 분화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화형이 좋은 위암 또 사이즈가 작은 위암에서 선택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 내시경 절제술은 하고 나서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암의 침범이 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암을 수술하고 나서 또는 위암의 항암치료를 하고 나서 1기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5년 생존률, 즉 완치율이 90% 이상 1기에서도 더 좋은 1기 A의 경우에는 97%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기, 3기로 가면서 재발 확률은 30%, 50% 정도로 늘게 되고요. 원격전의가 있는 위암, 즉 말기 위암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4기 위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이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치료를 안 하면 1년 이내 사망을 하시게 되고 항암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완치는 힘들고 보통 2년, 3년 정도 사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 체중 감소가 많이 오죠. 그리고 영양결핍이 오는 경우도 있고 빈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을 꼭 저희 외래로 4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오시게 해가지고 영양상태도 평가하고 체중도 측정하고 물론 재발검사도 하고요. 또 위를 다 절제하신 분들은 비타민 B12 주사도 놔드리고 하는데요. 위암을 수술했다, 즉 위를 절제했다고 해서 장애 등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거의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 혹시라도 내가 또는 내 주변에서 위암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위암이 어떤 병이고 또 위암 진단, 치료, 또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장관외과 교수 이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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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